안녕하십니까? 에동닷컴 운영자 강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부터 변경된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필기시험 개정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2022년 3월 22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촬영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1회차 공존행동산업기사 필기시험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3월 6일 일요일에 제가 시험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재응시죠. 실제로 자격증이 있지만 제가 필기 유형을 알고 싶어서 필기시험만 재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시를 하니까 인력공단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신데 왜 굳이 재응시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상황 좀 설명을 하고 제가 요런 요런 상황인데 유형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행히도 흔쾌히 수락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제가 실제로 시험을 보고 당일날 시험 본 후기 같은 경우는 제 카페에도 올려드렸고요. 커뮤니티 탭에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서 응시해본 결과 그리고 우리 카페에 여러 제보들을 토대로 정리를 해본 결과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목입니다. 과목. 과목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과거 버전이 있을 거고 과거 그 엄밀히 따지면은 21년도까지죠. 요게 이제 2022년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리고 현재 기준. 현행입니다. 현재라고 적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22년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거고 만약에 이후에 변경이 된다면 제가 카페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영상을 통해서든 다시 한 번 또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 이전에는 요게 이제 현재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목 같은 경우가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필기 과목이죠. 자 과거에는 총 네 과목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과목이 공기조화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목이 냉동공학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이 배관, 일반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목이 정기제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기제어 자 그래서 얘들이 각 과목당 어땠습니까? 20문제씩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20문제 요렇게 다 푸시고 합산 점수가 총 80문제죠. 80문제 중에 합산 점수가 60점이 넘어가면은 합격이 됐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요 과목들에서 만약에 연력학을 추가하게 되면 과거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까지 과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사가 되는 거예요. 공존행동기계기사 필기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만 추가해서 총 5과목이 되는 거고 20문제가 추가되니까 과거에는 100문제로 기사가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사 같은 경우도 현재 22년으로 넘어오면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목명이 몇 개가 바뀌고 좀 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사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제가 만약에 촬영을 하게 된다면은 지필도 하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추후에 하게 된다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근데 지금 이제 산업기사니까 요렇게 총 4과목이었다가 이제는 어떻게 변경됐냐 이거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존의 4과목이 3과목으로 변경돼요. 요렇게 3과목으로 변경되고요. 명칭이 좀 바뀝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이 공기조화 설비가 되고요. 자 이건 누가 봐도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이 이렇게 넘어왔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냉동, 냉장, 설비로 바뀝니다. 요것도 언뜻 봐서는 요 녀석이 넘어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게 이제 과목명이 많이 바뀌었는데 공존, 냉동, 설치, 운영으로 바뀌었어요. 설치, 운영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존, 냉동, 설치, 운영 과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배관일반이랑 전기재어가 합쳐진 과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QNET에 들어가가지고 공존, 냉동, 기계, 산업기사 기준표를 한번 뽑아보세요. 시흥 기준을 뽑아보면은 거기에 21년까지는 요런 과목명으로 명시가 돼 있었다면 현재 기준에는 요 과목명으로 새롭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명 자체가 바뀌었어요. 근데 세부 기준을 보면 요 상위 과목 밑에 세부 과목들이 쫙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즉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베이스 자체가 크게 흔들리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존대로 나오되 일부 과목명이 변경되었고 내용은 거의 흡사하다라는 소리고요. 자 이때 문제수는 자 각 과목당 20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공기조화 과목 요게 공기조화 설비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이론과 기출문제는 거의 동일합니다. 100% 동일하진 않아요. 이론은 동일하되 기출문제는 약간씩 틀어뒀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냉동공학도 마찬가지로 이론 내용 완전히 똑같고요. 기출문제는 조금 비슷하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비슷하다라고 하는지 왜 동일하다라고 하지 않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좋다. 수음문제 수음문제 전부 아 이름만 바뀌었구나 내용은 동일하구나 요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세 번째 과목입니다. 공존행동 설치 운영 같은 경우는 보세요. 배관일반 수문문제와 전기제어 수문문제가 합쳐졌으니까 어때요? 배관일반과 전기제어 문제가 줄었구나 요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배관일반 열문제 전기제어 열문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또 세부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세 과목이 출제가 돼요.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세부적으로 1, 2, 3으로 나누면 자 첫 번째 과목 배관일반이라고 합시다. 배관일반 그리고 두 번째 과목 전기제어라 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안전관리가 나와요. 안전관리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수를 설명을 드리면 자 배관일반 대략 한 9문제 전기제어 대략 한 9문제 안전관리는 정확하게 두 문제 나와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느냐 제 기억에 의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에 의고 그렇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배관일반이 9문제였던 것 같고 전기제어가 9문제였던 것 같고 근데 안전관리는 확실히 픽스예요. 근데 카페의 후기들을 보니까 뭐 배관일반 10문제에 전기제어 8문제 그리고 안전관리 2문제라는 분도 있고 배관일반 8문제에 전기제어 10문제에 안전관리 2문제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뀔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각각 이 기억력의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픽스인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안전관리 2문제는 무조건 픽스다. 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비율이 반반 정도 된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요게 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요즘에 말하는 기계설비법이죠. 신설된 기계설비법이 출제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출제된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봤던 시험에서는. 근데 요게 이제 의견이 나뉘니까 두 가지 중에 요렇게 이제 속가서 나올 수가 있겠구나. 요런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공기조화는 공기조화 설비로 명칭만 바뀌었고요. 냉동공학은 냉동 냉장 설비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기존 제 교재로 이론강의 그대로 사용하시고 기출문제도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존 행동 설치 운영이라는 게 배관일반 전기제어가 섞였는데 거기에 안전관리가 추가되었다. 그래서 배관일반 전기제어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이론강의 기출문제 그대로 푸시고요. 많이 풀수록 좋은 거예요. 기출문제는. 기존의 수능문제 수능문제로 다 제가 수록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많이 풀수록 맞출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안전관리 같은 경우가 현재 제가 출제해놓은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2023년이나 2024년 요 상간에 자료를 좀 모아서 개정할 때 좀 추가분으로 넣을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틀지는 않을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쓸 거예요. 그대로 쓸 거고 추후에 이제 개정할 때는 감옥명만 저도 바꿔서 넣을 겁니다. 바꿔서 넣을 거고 갈로에서 공기조화가 갈로에서 공기조화 설비 그 다음에 갈로에서 냉동냉장 설비 요렇게 갈로에서 표시만 해둘 겁니다. 그럼 어차피 알아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OT 영상을 보실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안전관리만 제가 개정을 하면 추가해서 넣을 거니까 기존 교재 그대로 쓰시고요. 기존 영상 그대로 쓰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 강의하는 우리 학생 중에 어 제가 저는 제응시였고 1회차 그 실제로 그 학생은 1회차 시험 보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인가 3일 정도 먼저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 제가 일요일에 받고 그 친구가 이제 평일 뭐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어 그때 본 것 같아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뭐 어쨌든 그때 본 것 같은데 제가 말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현행이 이러니까 안전관리 기계설비법 다 읽어볼래요? 고학가스 관리법 다 읽어볼래요? 자 인터넷 두드리면 이거 법규 다 나옵니다. 법규 쫙 나와요. 그거 다 읽어보고 가셔도 돼요. 근데 비중상 두 문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픽스에요 픽스. 어 픽스야. 두 문제 무조건 두 문제. 안전관리는 무조건 두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두 문제 맞추자고 이 많은 법규. 이 많은 법규. 읽을 거냔 말이야. 외우고 갈 거냔 말이야. 그래서 요런 거는 저는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두 문제 정도는 아 그래 요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읽고 가셔도 되고 편한 마음으로 가서 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료가 좀 차후에 몇 년도 정도 지나가지고 한 3, 4년도 지나면은 요런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면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뭐 100% 재현할 수는 없지만 재구성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뭐 책에다가 기출 문제 말고 그 안전관리 법규를 수록은 하되 제가 풀어드릴 때는 이 문제 위주로 풀어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제 의도를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분들 다들 똑똑하시니까 요렇게 설명도 아 그러면 요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요런 이제 바운드 라인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 설명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다 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공기조화 설비 냉동냉장 설비 요런 애들 그리고 포함해서 배관일반 전기제어 요런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론 내용의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기출 문제를 제가 실제로 풀어보니까 어떠냐 하면은 기출 문제의 보기가 아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씩 틀어놨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 여러분들 이론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 냉동장치가 있고요. 공기조화 장치가 있죠. 줄여서 공조기라고 할게요. 기본적으로 냉동장치의 구성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조화기의 구성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물며 구성과 함께 선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요기도 마찬가지 공기조화 습공기선도 요기도 선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몰레르 선도가 될 거고 요거는 습공기선도가 되겠죠. 요런 기본적인 구성과 선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보기를 읽어보면 기출 문제가 그 문제은행식 베이스는 맞아요. 큰 틀에서는 문제은행 안에서 나오는데 그 빈도수가 한 이론상 기출 문제랑 100% 같은 문제가 한 20-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냐면은 내용은 비슷한데 보기가 조금씩 달라요. 아, 어를 바꿔가지고 막 사람 헷갈리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확한 구성을 아셔야 되고 선도가 이해가 되신 상태에서는 선도를 그려보면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 앞으로는 어, 기존에는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공존행동 산업기사 공부하는데 기출 문제만 달달해도 된다. 어, 기출 문제만 뭐 5개년치 또는 뭐 10년치 달달해도 합격하더라. 예, 기존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어, 기출 문제 그 문제은행식이다 보니까 나왔던 문제 나오고 나왔던 문제 나오고 이런 빈도수가 높았다면 현행 기준상으로는 어, 요 나왔던 문제 나오는 빈도가 많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이, 보기 갖고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니 앞으로는 기출 문제보다는 제가 후기에서도 남겨드렸어요. 이론에 대한 이 중요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어, 이론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 그 외에도 단위 같은 경우가 지금 SI 단위로 모두 바뀌었고요. 그리고 어, 저 계산 문제가 빈도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계산 문제의 빈도수가 꽤나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단위 역시도 기존의 공학 단위를 쓰다가 SI 단위로 모두 바뀌어버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계산 문제의 빈도수를 제가 알려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 한 과목당 만약에 냉동공학이다. 그러면 20문제 중에 통상 보면 평균적으로 한 5문제 내지 6문제 요게 이제 계산 문제로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현재 현재 기준으로는 20문제 중에 뭐,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 냉동냉방설비였죠? 어, 냉동냉장설비네요. 냉동냉장설비 같은 경우는 20문제 중에 대략 뭐 한 10개 이상 많게는 계산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더라 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풀어보면서 어, 계산 문제가 꽤나 많네. 그리고 계산 문제 많으니까 저는 공부 안 해도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도 저는 많이 풀어보니까 오히려 계산 문제 쉽단 말이에요. 근데 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많았다면 제가 이제 어, 재응시했지만 합격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자꾸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하면 말장난 치면 저도 이렇게 막 속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계산 문제가 저는 많았죠. 그래서 어, 다행히도 점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냉동공학이나 공기주환학 요런 거는 어, 대신에 어, 전기제어 배관 요런 쪽에서 이제 좀 점수가 내려가긴 했는데 뭐, 여하튼 어, 계산 문제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제보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와, 계산 문제 너무 많아졌다. 어, 그래서 계산 문제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를 준비하려다 보면은 어, 과거 기존에 공학 단위를 이제 SI 단위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공학 단위를 SI 단위로 바꾸기 위한 어, 좀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자, 그래서 어, 요 강의 영상이 현재 기준으로 개편된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OT 영상에서부터 와, 무슨 단위냐 뭐냐 막 이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요 단위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 언급을 쫙 해드리는 거고 그냥 까먹으셔도 돼요. 지금은 까먹으셔도 돼요. 대신에 이 OT 영상 개정판 어, 설명 영상을 그 이론을 다 보시고 이론을 한 번 다 보시고 기출문제도 한 번 쫙 풀어보시고 제 영상 그리고 해설을 보시면서 한 번 쫙 풀어보시고 이제 마지막에 시험치로 가시기 전에 정리가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정립이 될 겁니다.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요거는 편하게 듣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편하게 들으시고 이론과 기출문제 다 보신 분들은 한 번 집중해서 보세요. 한 번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위 정리를 해드릴 건데 어, 기존의 공학 단위가 어, 그냥 가장 대표적인 거 요게 키로칼로리예요. 키로칼로리가 공학 단위였다면 요거를 SI 단위로 바꾸잖아요. SI 단위로 바꾸면 요게 키로줄이 됩니다. 음, 키로줄. 자, 그러면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키로칼로리라는 건 열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시간당 발생 열량을 어떻게 나타내요? 퍼 아워로 나타냅니다. 자, 키로줄 어떻게 나타내요? 퍼 아워로 나타내면 똑같아. 어, 키로칼로리 퍼 아워 키로줄 퍼 아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만약에 비열을 나타내고 싶다. 비열의 단위는 키로칼로리 퍼 키로그램의 도시가 됩니다. 자, 요거를 SI 단위로 바꾸잖아요. 쉬워요. 키로줄 퍼 키로그램 똑같고요. 이제 어, 단위가 요게 절대 단위가 들어가요. 켈빈이 됩니다. 자, 도시를 절대 온도로 바꾸면 켈빈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적어볼게요. 만약에 1키로칼로리 퍼 아워가 어, 몇 키로줄 퍼 아웅입까라고 물어본다면 요게 4.18이 됩니다. 4.18 또는 그냥 반올림해서 4.2로 보기도 해요. 음 자, 그리고 비열 같은 경우 물의 비열이 1이란 말이야. 물의 비열 1 같으면은 어, 요 비열 역시도 몇 키로줄 퍼 키로그램 켈빈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똑같습니다. 4.18 또는 4.2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요게 중요합니다. 자, 당구장 표시. 뭐냐면은 1키로칼로리가 결과적으로 4.18키로줄과 같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1칼로리다 라고 하면은 4.18줄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교재에서는 요거 그냥 반올림에 4.2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 4.2로 나오기도 해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1키로칼로리 퍼 아워였다. 그럼 곱하기 4.18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비열, 물의 비열은 1이니까 1 곱하기 4.18 하면은 어, 4.18키로줄 퍼 키로그램 켈빈이 되는구나. 요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음 또 있었는데 공기의 비열 공기의 비열은 0.24란 말이에요. 0.24 우리가 배울 때는 이론에서 0.24 키로칼로리 퍼 키로그램의 어, 도시입니다. 요렇게 배웠는데 만약에 SI 단위로 바꾸세요라고 하면 곱하기 4.18 음 또는 4.2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 이 이론상 많이 나오는 게 4.2를 곱해주면 대략적으로 1.008 나오는데 공기의 비열은 음 그래서 교재에 우리 기술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1.01키로줄 퍼 키로그램 켈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론강의 베이스로 배웠을 때 0.24라고 툭 튀어나오면 아, 이거 쉽다. GC 데이터 뒤로 풀면 된다. 이렇게 탁 들어가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0.01 이렇게 줘버리면 어, 이거 뭐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 당황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에서 끝나는 거야. 4.18에서 끝나는 거야. 어, 4.18 또는 4.2에서 끝나버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 요거 외에도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정도 설명하면 아실 거예요. 왜 제가 이론강의와 기출문제를 다 보고 보라는지 이제는 아실 거예요.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해.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적어드리면 어 1키로칼로리는 4.18키로줄과 같다.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요런 게 나옵니다. 1RT는 어 3.86 킬로와트와 같다. 킬로와트도 이제 뭐 용량을 나타내는 전력이긴 한데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반올림에서 기출문제 풀 때는 3.9킬로와트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이미 알아요. 자, 1RT는 3,300 20 킬로칼로리퍼 아워라는 걸 이미 안단 말이야. 그럼 요기다가 나누기 860 하면 킬로와트로 바뀌는 거죠. 그게 구해보면 3.86킬로와트가 돼요. 그래서 1RT는 3.86 1RT는 3.86킬로와트와 같다. 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어,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요런 것도 자주 나와요. 파스칼 파스칼에 대한 단위 환산도 간혹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 뉴턴퍼 미터 자승과 같아요. 그래서 1파스칼이 1뉴턴퍼 미터 자승과 같다라는 겁니다. 음,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네 번째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아, 요게 있네요. 1줄은 음, 1뉴턴 미터 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숫자 1을 제가 계속 적어드리는 게 단위가 같다라는 걸 수치적으로 표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어도 되죠. 아, 줄은 뉴턴 미터랑 같은 거다. 파스칼은 어, 뉴턴퍼 미터 자승과 같은 거다. 그냥 적어넣어도 되는데 요거 이제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아, 이 둘 다 값이 같은 거구나. 요렇게 나타내려고 제가 1을 그냥 적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얘들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런 것도 자주 씁니다. 1킬로와트는요. 음, 1킬로 줄 퍼 세크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결론적으로 아, 이거 와트로 바꿀 수도 있네. 1와트는 1줄 퍼 세크와 같겠구나. 어,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아, 줄 퍼 세크, 킬로줄 퍼 세크, 그 다음에 뉴톤미터, 뉴톤 퍼 미터 자승인데 킬로와트를 줄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줄이 뉴톤미터니까 또 파스칼과 연계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킬로와트를 또 나중에 RT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RT로 바꾸니까 킬로칼로리 또는 킬로줄로도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들만 알아두면 여간에서 문제가 나오면 크게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해보고 어,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면서 여러 번 연습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기본적인 단위환산 팁들은 요정도 알려드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걸 한번 해본다면 음, 단위 변환을 한번 해볼까요? 단위 변환을 해볼 건데 수치적 변환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수치적 변환이라고 해서 뭐 별거 없어요. 예를 들면 앞에서 제가 한번 했는데 우리 물의 비열이 있었죠. 자, 물의 비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알려드린 킬로칼로리 단위로는 어, 요렇게 나타냅니다. 1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의 도시로 나타내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킬로줄로 나타내고 싶다. 그럼 요기 곱하기 얼마입니까? 4.18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4.18 킬로줄 퍼 킬로그램의 절대온도로 바뀝니다. 켈빈 요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기비열 해볼게요. 공기비열 자, 공기비열 같은 경우는 킬로칼로리로 하면 0.24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의 도시가 되는데요. 자, 요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4.18 곱하면 되지. 4.18 곱해보면은 요게 4.18 보다는 우리 문제에서 나오는 거 위주로 하려면 4.2를 곱해주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네요. 자, 공기비열 4.2를 곱해주면 1.008이 나옵니다. 요거 반올림하게 되면 1.01도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의 켈빈이 되겠죠. 자, 제가 익숙해지시라고 일부러 요렇게 계속 적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비열 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얼음 있죠, 얼음. 얼음에 비열해보자. 비열을 우리가 요렇게 C로 나타내죠. C로 나타내고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우리가 SI로 바꾸면 킬로줄 킬로그램 켈빈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킬로칼로리로 했을 때 얼음의 비열은 0.5였어요. 물보다 50% 작구나. 그래서 곱하기 이것도 4.18 보다는 4.2가 좀 어울릴 것 같아요. 4.2를 하게 되면 요게 원래는 요게 뭡니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의 도시였다가 곱하게 되면 킬로줄로 바뀝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느냐? 2.1킬로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주로 요게 2.09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잡열들을 한번 해볼게요. 잡열 요거는 이제 비열들이었고 전부 비열시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잡열이라 하면 뭐예요? 통상 우리가 R로 나타내고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라고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잡열의 종류는 어 증발 잡열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증발 잡열 그리고 응고 잡열도 있고요. 응고 잡열 또는 이 녹는 것도 똑같죠? 융해 잡열 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승화 잡열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증발 잡열 아니면 응고 잡열이죠. 요거를 다른 말로 융해 잡열 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의 잡열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음 증발 잡열부터 한번 해보면 자 증발 잡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뭐냐면은 100도씨 증발 잡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0도씨 포화수 증발 잡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도씨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어 이게 539로 나타내죠. 539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나타내고요. 0도씨일 경우에 잠열이 좀 커집니다. 이거는 우리 어 습증기 엔탈피 구할 때 쓰는데 597.5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나타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증발 잡열 중에 100도씨부터 먼저 구해보면 100도씨는 539란 말이에요. 요게 킬로칼로리 단위니까 뭘로 바꿔요? 4.18 곱해서 킬로줄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요기 곱하기 음 4.18을 하게 되면 4.18 하면은 킬로줄로 바뀐다라고 했죠. 그러면 값이 대략 대략 2253.02 나옵니다. 그럼 단위는 뭘로 바뀌어요? 킬로줄퍼 킬로그램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 킬로칼로리가 킬로줄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씨 이거 해볼까요? 용도씨 같은 경우는 597.5 음 곱하기 곱하기 마찬가지로 4.18 해볼까요? 4.18 하면은 수치적으로 얼마가 나오느냐 2497.55 나오고 단위가 킬로줄퍼 킬로그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계산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요 539 곱하기 4.18 해서 요렇게 나타내지 않고요. 문제는 주로 보면 2256으로 많이 나옵니다. 2256 뭡니까? 100도씨 증거하자면요. 2256킬로줄퍼 킬로그램 요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음 2501 2501 킬로줄퍼 킬로그램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요기 갈로해드린 요 부분들 있죠? 그래서 요기도 요 녀석 요 녀석 요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수치적으로 요렇게 이제 정해두고 문제에서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값은 주로 보면 요 갈로 안에 있는 값을 알아두시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4.18 곱해가지고 어 그 근사치에서 계산해라 요런 뜻입니다. 어 꼭 외우고 가시면 좋죠. 요 갈로 안에 있는 수치들을 어 외우고 가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근데 통상적으로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산업기사 수준 같은 경우는 요런 수치들을 주더라고요. 어 단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다 외워가려 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수치를 안 줬다 그게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요런 값에서 곱해가지고 4.18이나 4.2 곱해서 근사치를 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게 어 은고 잡렬과 융해 잡렬은 똑같다 했죠. 어 요게 이제 융해 잡렬이 되는 건데 자 요 은고 잡렬 또는 융해 잡렬 요것도 이제 문제에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79.68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는데 요기 곱하기 어 요거는 4.2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2 하게 되면은 334.6이 나와요. 그럼 요게 이제 킬로 줄 퍼 킬로그램이 될 텐데 요거 반올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에서는 주로 보면 3 3 5 킬로 줄 퍼 킬로그램으로 많이 나오더라 요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수치까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문제 풀면서 공학 단위를 SI 단위로 바꾸는 방법 또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수치 또는 요런 단위들 있죠. 그래서 단위 변환에 필요한 요런 값들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계산 문제 빈도가 높아졌죠. 계산 문제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노력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힘들 수도 있다. 계산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면 뭐 그 22년도 개정 후에 공정행동기계 산업기사 필기 출제 유형은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는 제가 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선은 요거 지우고 설명을 드릴까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상황 뭐 여건 요런 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실제 현재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계시는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필기 과목이죠. 필기 교재를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는 현재 이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론 내용 그대로 가고 동영상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파트 빼고 이건 추후 이제 향후 한 1, 2년 안에 제가 자료를 모아서 업데이트 하긴 할 건데 추가만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추가만 될 거고 그 외에는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12년도부터 쫙 해가지고 어 20년도까지 수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교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쓰는? 에듀강닷컴 전용 교재가 되고요. 저자 누굽니까? 접니다. 강신규 어 요렇게 되어 있는 교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현재 12년도부터 20년도까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걸 이제 구매하셔서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기출문제가 12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요거는 해설이 없습니다. 해설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6년부터 20년까지 20년도까지는 해설이 있습니다. 어 쌤 21년도 없고 없어요? 없습니다. CBT로 변환되면서 이제 기출문제가 없어요. 공개 기출문제가 없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년도까지가 이제 최대 끌어모은 거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 요 앞에 뿐은 해설이 없는 대신에 기출문제 풀이 동영상이 있죠? 동영상 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년부터 20년까지는 동영상이 없어요. 이거 이거 왜 이래? 어 동영상 요거는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실제 초판이에요. 요게 요게 초판이에요. 요게. 어 그 뭔 말이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필기 교재에 지필할 당시에는 15년도까지밖에 이제 수록이 안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필 연도가 대략 뭐 한 15년에서 16년 요 사이였겠죠. 그러니까 요렇게밖에 수록이 안 돼 있었던 거고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은 요 교재는 어 동영상 강의 전용 교재다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해설을 안 했습니다. 해설을 안 달아뒀어요. 주석에다가. 어 왜? 동영상 촬영할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제 동영상 보고 공부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갔죠. 그 이후에. 그리고 뭐 1년 2년 지나면서 어 나머지 추가로 이제 신규 기출 문제들이 수록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 근데 이 추후에 요런 것들이 이제 개정판들이 될 겁니다. 16년 이후에 개정판들이 되는데 개정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마찬가지 아 동영상 촬영해야지 하면서 어 해설 수록을 안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에너지 쪽으로 서서히 지필도 하고 촬영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촬영 일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어 동영상이 없더라도 해설로 하자 해설로. 어. 동영상 없으면 해설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16년부터 20년까지는 지금 현재 해설로 돼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회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부분은 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촬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한다라고 하면은 왠지 거짓말이 될 것 같고 안 한다라고 하면은 어 그것도 거짓말이 될 수도 있죠. 이후에 제가 촬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건이 맞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다 안 한다 요런 거를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22년도 자 최신입니다. 22년도 이후입니다. 이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음. 요 전체에서요. 이 전체 기출문제 요 전체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계산문제란 말이에요. SI 단위로 바뀌고 계산문제 풀 때 너무 어려워들 하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SI 단위로 출제되는 계산문제 있죠. 요거를 따로 제가 어 문제지라고 하긴 그렇고 자료로 만들 겁니다. 자료로 만들어서 좀 자주 출제되고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는 문제 중복이 될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별도로 계산문제들만 쫙 추려내서요. 그게 몇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많아봐야 한 수 문제 어 정도 될 것 같은데 더 추려낼 수 있으면 더 추려서 더 많이 해드리고요. 어 가능하면 요렇게 자료를 만들고 그 계산문제 풀이만 요기 해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기 전체에서 갖고 오니까 해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해설이 있더라도 계산문제만큼은 제가 동영상으로 별도 제작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 자료는 그냥 프린터물로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제 어 그 풀이 영상과 함께 그래서 영상 한 편을 제작해드릴 거고 그 영상 같은 경우는 계산문제를 풀이하는 영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도 알고 단위도 아는데 왠지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동영상과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드릴 거고 마찬가지 요 자료들은 어 이후 계정판에 추가로 넣어드릴 겁니다. 이후 계정판 교재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동영상이 없지만 꼭 필요한 부분을 동영상 한 편으로 제가 압축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 이 이후판이 동영상이 없다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게 실제로 요 앞에 부분들 보시면은요 뒤에 거는 해설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해설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카페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어 답변을 다 달아드릴 거니까 너무 어 그렇게 상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설이 다 달려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 추가로 요 영상도 제작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동영상이 그러니까 요 계산문제입니다. 계산문제 풀이 동영상이 제작돼서 올라간다면 현재 보고 계신 요 영상 하단에 마찬가지로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 링크 통해서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링크와 함께 카드도 띄워드린다던가 어 그 전에 만약에 완성이 덜 됐다. 그러면은 그 링크 대신에 준비 중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준비정이 만약에 링크로 바뀌어 있다면은 강쌤이 이제 촬영을 한 거다. 강쌤이 이랬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어 하나하나 그 뭐랄까요 마무리 짓기도 좀 벅찬 상태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은 어 죄송하게도 계속 양해를 구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어 최대한 끝까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이번 시간 공존행동기계산업기사 2022년도부터 개정이 된 음 출제 유형과 어 그리고 뭐 주의사항들 과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